제 입장에서 본 소프트웨어 공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회의 연역을 가서 보니까 1987년에 연구회가 처음 만들어졌고 아마 초대 연구회장님이 성기수 박사님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소사이어티로 변경이 된 20년 만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 소사이어티 발족의 첫 초대 회장을 했는데 제가 제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전임자셨던 신규상 박사님께서 애트리에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뭐 회원수 늘리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제가 소사이어티 초대 회장이 됐었던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했고요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고 했는데 제가 아마 95년에 카이스트에 부임해서 96년부터 아마 2008년 전까지 그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연구회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회에서 그래서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아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패러다임에 진화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기 훌륭한 선배 교수님들 많이 계셔서 제가 함의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패러다임이라는 게 SE 패러다임 뭔가를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정의는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전적 점유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엔터티 범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는 사실은 패러다임을 라이프사이클 모델 프로세스 모델들을 아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 프로세스라는 측면 외에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쭉 겪어보니까 중요한 테크놀로지죠 요소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뭔가 저는 그걸 이제 거기 빌딩 블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빌딩 블락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재사용하고도 관련이 되기도 하고 이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빌딩 블락이 뭔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패러다임은 그 앞에 밑에 있는 삼각형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하는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리소스 이 3개 중에 프로세스와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해석을 하고 아마 주로 테크놀로지의 빌딩 블락 위주 그 다음에 프로세스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그 당시에 이제 95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 경험을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선 빌딩 블락을 보시면 이거는 뭐 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저라는 어떤 빌딩 블락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객체라는 게 생기고 거의 동시에 이제 컴포넌트가 또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저 생각이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빌딩 블락이 또 하나의 중요한 빌딩 블락이 소프트 시스템 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의 시스템들은 많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통합이 돼서 뭔가 새로운 고를 달성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피시해 놓은 오브젯과 컴포넌트 관련되는 얘기를 제가 아는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주로 하겠습니다 자 제가 95년에 이제 그 부임을 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객체지향을 전공을 했어요 이제 박사 과정에 그랬는데 한국에 왔더니 객체지향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일부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보통 객체지향의 3아미고라고 부르던 분이 바로 이 세 분입니다 그래디 부치, 그 다음에 이바야콥슨, 제임스 럼보 이 세 사람이 95년부터 96년 거의 1년 사이에 한국을 다 다녀갔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 세 분이 참여하시던 행사를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인터넷에 가서 막 열심히 찾았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객체지향 방법론의 대부, 암흑해가 8일 국내 강연을 했다 그 다음에 개발 방법론, 그 다음에 또 레셔널이라는 지금은 아마 IBM의 2003년, 2008년에 합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레셔널이라는 회사가 객체지향, UML, 노테이션도 표준화하고 도구도 굉장히 큰 파워하우스였죠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쭉 있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 이 세미나에 참고해서 들었던 질문들 중에 이바야콥슨 세미나였던 것 같은데 질문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우리 회사에서 객체지향으로 넘어가고 트랜지션하고 싶은데 얼마나 준비를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최소한 6개월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5년에서 96년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애트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뒤적뒤적 거로 보니까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 해서 애트리에서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아마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연구팀 팀장이 아마 김진삼 씨였던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아마 유명한 마름이라는 방법론을 이제 처음에 정부 국책과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2002년도 기사인데 구조적 방법 및 정보공학을 증명하는 마름이 원 객체지향 방법 마름이 2 또 컴포넌트 개발 방법 마름이 3까지 개발 방법론을 만들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요즘에도 애트리의 40년 그 석세스토리 안에 그 마름이 방법론이 포함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름이가 이제 그 당시에 객체지향 방법론을 시작을 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2004년도 전자신문에 난 기사를 또 보니까 마름이가 그냥 방법론을 끝난 게 아니라 제공학 방법론인 마름이 R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객체지향 기반의 많은 국책과제들이 진행이 됐었고 실제 이런 도구를 기술 이전해서 이걸로 회사를 차린 케이스들도 여러 시 있었고 이런 객체지향 방법론이 아마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공학인데요 99년도 매일경제 기사에 제가 일부분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용 컴포넌트 이제 가장 키워드는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금이나 그때나 목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재사용을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였고 그 당시에 컴포넌트 기반 소프트웨어 공학 얘기가 나와서 이런 국책과제가 제가 알기에 아마 한 300억 정도 규모로 그 당시는 굉장히 큰 국책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정통부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그래서 2003년까지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부품 3천 개를 개발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때도 이것 때문에 어떤 청문회 같은데 대전에서 서울을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전자신문을 보니까 이게 딱 나온 게 컴포넌트 3천 개를 만든다고 나와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 3천 개가 사실은 그 안에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사실은 다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적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서 도대체 3천 개가 어디서 나온 얘기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했더니 그 일화인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이게 왜 3천 개냐면 정통부에서 계속 담당 애틀이 국책과제 기획하시는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컴포넌트 하나의 평균 가격이 얼마냐 얼마냐 그런데 이게 사실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부터 몇 천만 원짜리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계속 하나당 가격이 얼마냐고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귀찮으니까 한 돈 천만 원 하겠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끊더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300억이 들어가니까 하나당 천만 원이면 3천 개 계산이 딱 나와서 신문에 전자신문에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게 아니다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이제 엎어진 물이었죠 그래서 3년 뒤에는 3천 개가 나와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온 거 제가 여러 공유하려고 들고 왔고요 이제 컴포넌 기반 공학을 하면서 또 이제 애트리에서 코발트라는 또 이제 케이스 툴을 만들어서 신문에 난 기사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 애트리에서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신규상 박사님이 그 컴포넌 공학 연구팀 팀장이셨는데 거기서 개발하고 아마 이제 정연대 사장님이 NC 소프트죠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아마 이제 애트리에 계시다가 스피노프 하시면서 저 결과물을 들고 나오셔서 이제 사실은 코발트라는 개발 도구를 가지고 그 회사를 차리셨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도구가 컴덱스에 가서 개발 도구 분야에서 이제 2등을 차지하셨다라는 국제 수상 소식을 제가 기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KCSC라는 기구가 발족이 됐습니다 KCSC가 1999년에 발족이 됐는데 한국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KCSC라는 KCSC가 뭐의 학자냐면 제가 알게 코리아 컨소시엄 포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사실은 많이 했고요 그 당시에 뭐 교육부터 여러 가지를 했고 이 KCSC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제일 밑에 코스타라는 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진흥협회 지금은 거의 교육기관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소프트웨어 쪽에 아마 인력 양성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이제 3천 개 나왔는데 그건 이제 네 번째 보시면 한중일 컴포넌트 컨소시엄이 발족이 됐어요 BOSC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 이름은 조금씩 달랐어요 뭐 비즈니스 오브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컴포넌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같이 이제 공동 대응해서 컴포넌트를 활성화하자라는 그 BOSC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BOSC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아마 이게 아마 우리 식사하다가 우리 양승민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BOSC라는 이 사진이 이제 중국에 행사할 때 찍었던 사진 제가 몇 장 안 되는 사진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이 뭐 OMG의 CEO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지금 사진이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관련되시는 분들이 아마 쭉 앉아가지고 이 BOSC라는 워크숍을 할 때 찍었던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컴포넌트 관련된 마지막 자료가 될 텐데요 또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사진도 잘 안 찍고 자료가 별로 없어서 저도 할 수 없이 이제 인터넷을 쭉쭉쭉쭉쭉거리다가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정자정보통신학계를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컴포넌트 관련된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에 관련되셨던 교수님들 이름만 쭉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 조그만 글씨로 해놓은 건 너무 이제 좀 조금 좀 민망한 자랑 너무 자랑을 많이 한 얘기들이 많아서 줄여버리고 이름만 보면 우선 우리 뭐 대원로 교수님이신 이경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백두건 고대 백두건 교수님 그 다음에 또 숭실대 김수동 교수님 저는 숭실대 김수동 교수님 저보다 하나 아른 줄 알았더니 양승민 교수님 들었더니 벌써 저보다 빨리 은퇴를 하셨대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숭실대 또 이남현 교수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민덕기 교수님, 서광대 박수영 교수님, 호서대 양혜슬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최성원 교수, 한혁수 교수, 김행원 교수, 최병주 교수 여기 아까 김정아 교수님도 아까 계신 김정아 교수님, 최한석 교수님 등등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셨었던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패러다임에서 두 가지를 하나는 테크놀로지 해서 제가 객체하고 컴포넌트를 거의 뭉뚱 그려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객체 지향 테크놀로지가 활성화된 데 굉장히 큰 득을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객체 지향 전공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카이스트에서 객체 지향 한 사람을 막 찾다가 제가 어떻게 발탁이 돼서 정말 운이 좋게 저는 한국에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와서 이제 객체하고 컴포넌트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당시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그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프로세스 관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방법론도 결국은 테크놀로지하고 프로세스의 어떤 융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프로세스 개선 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신문에 기사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0년대 초에 프로세스 개선이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계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프로세스가 국내에 있는 몇몇 기업들이 해외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또는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CMM 레벨 3 이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PI로 프로젝트를 수주를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국내 이름만 되면 아는 굴지의 회사들이 사실은 수주를 하려고 했다가 수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 인증에 대해서 또 아마 여기 아마 이단영 교수님이 아마 소프트웨어 진흥원 원장님 계시던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또 이단영 교수님이 워낙 프로세스 쪽에 또 CMU에서 하고 있는 SEI 쪽에 많이 알고 계시니까 아마 프로세스 인증을 굉장히 드라이브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대표되는 기사들을 뽑아 갖고 왔어요 제1은행이 이제 2002년 얘기인데 CMM 레벨 2를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기사인데 사실은 저도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솔루션 링크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초창기에 프로세스 개선의 컨설팅을 되게 많이 하는 데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제1은행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에는 국내에서 한 CMM 인증을 해서 가장 득을 많이 본 성공 사례로 굉장히 많이 화자가 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많은 기관들이 프로세스 개선을 하려면 항상 제1은행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견학을 하는 그런 성지술래처럼 됐었던 그런 기관인데 2002년에 시작해서 레벨 2 인증을 받았다 그다음에 이네트라는 데는 이제 CMM 말고 그 당시에도 스파이스라는 또 표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유럽 쪽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네트라는 기업이 아마 2002년에 레벨 2 편증을 받았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같은 해에 보면은 CMM 인증 획득의 실효성이 논란이 된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이게 항상 석세스 스토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미국의 SEI에서 CMM 레벨을 받을 때 보면 레벨 하나로 올라가는데 보통 3년 많게는 5년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트랜지션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무조건 1년에 레벨 하나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빨리빨리 문화가 또 여기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이게 인증이 과연 이게 무슨 실효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 당시에 급히 인증을 해야 했던 기관들은 사실은 해외에 프로젝트를 하고 수주를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아마 제가 알기에 핸디소프트가 아닌가 싶은데 레벨 5 인증을 2005년에 제일 빨리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나이파의 SP 인증으로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솔루션 링크 얘기를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카이스트에서 솔루션 링크 외에도 사실은 우리 배현석 박사가 시작한 슈오소프트 그 다음에 또 우리 포말웍스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창업한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창업하는 회사라서 사실은 가져왔는데 99년 12월에 시작을 했고요 제가 관심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그거 설명 관심이 없다면요 한 2년쯤 전에 여기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이에서 대표라는 분이 그 당시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95년에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제가 왜 아무것도 없었느냐 하면 제가 오던 해에 고배 지진이 나가지고 제가 오던 컨테이너가 6개월 동안 제가 못 받았어요 거기에 책이고 짐이고 온갖 게 다 들었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강의 준비하고 했었던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에서 대표가 오셔서 저한테 도구를 다 공짜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객체지향 모델링하는 도구를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회사를 차리면 자기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처음엔 제가 아 이럽다 무슨 교수가 회사를 하느냐 그러고 그랬는데 IMF가 시작이 되고 학교의 규정까지 바꿔서 창업을 프로모션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솔루션 링크를 창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여기 아직 안 오신다고 그리고 비행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표하는 우리 민상윤 박사 또 우리 김용호 부사장 앉혀놓고 우리는 절대 소프트웨어 만들지 말자 제가 보기에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을까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돈 벌 길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지 말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마 도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아시아 퍼스픽 소프트웨어 컨퍼런스 관련돼서 여기 아마 권영래 교수님이 93년도에 제가 알기에 주도를 하셔서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쭉 역사를 보면 아마 96년에 저희가 앱셋 그다음에 2004년에 11회 앱셋을 했고 내년에 아마 공인영 교수님이 제너럴 최여가 되어서 한국에서 다시 앱셋을 하는 아마 역사가 깊은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이게 앱셋 96년도 자료가 제가 없어서 보니까 이런 커미티하고 그다음에 강계철 교수님 여기 계신 강계철 교수님이 프로그램 최여하시면서 메시지 있어서 제가 슬쩍 발취를 해 갖고 왔고 앱셋 2004년에는 이제 이교환 교수님이 제너럴 최여를 하셨고 부산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아마 프로그램 코체어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캐스트라는 국제학술대회인데요 강계철 교수님이 이제 95년에 아마 포항공대에서 주관을 하셔서 행사를 했고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우리 포항공대 총장님 그다음에 우리 여기 김광희 교수님도 계시고 정기원 교수님 등등 해갖고 아마 저희 초창기 멤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나갈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학술대회를 아마 99년에 아마 처음 이제 우리 1회 KSEC를 그 당시에는 이름이 조금 달랐지만 학술대회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인데 중요한 내용 그때 참석자가 170명이나 됐어요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는데 그중에 92명이 일반이었는데 그 일반은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이단영 박사님이 LGEDS에 아마 부사장 하시던 시절이 그때 아마 소프트웨어 연구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적극 밀어주셔가지고 LGEDS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반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 아마 한 7, 8백만 원 정도 그 당시 큰 돈이 연구회에 남겨드렸던 걸로 갖고 이게 논문이 되게 시끄러웠어요 논문을 이제 자른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결국은 열 편을 잘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최병주 교수님이 프로그램 최여하셔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자 제가 얼른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는 설명을 드렸고 역사만 얘기하면 조금 짧아서 소프트웨어 미래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에 스프리 정책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다 이게 30년 전에도 1%다 아직도 1%예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뒤집어서 생각하면 SE 관점에서 보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엄청 많다라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큰 화두는 컨버전스와 코어 이그지스턴스가 될 것 같고요 저거는 이제 V모델에 보면 에자일과 포마라는 모델이 합쳐져서 저런 모델이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컨버전스 코어 이그지스턴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SE 입장에서 탑다운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바텀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을 것 같고 제일 오른쪽이 퀄러티 드리븐 소프트 엔지니어링 이건 전혀 새로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사실은 AI 애플리케이션 요새 그거 하니까 세 번째 거만 얼른 말씀드리면 AI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하나의 품질 중에 하나가 내가 필요하면 사용자가 사람이 AI 시스템을 중도해서 스탑시킬 수 있는 그런 펑셔널 기능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한 테스팅만 갖고 퀄러티 드리븐 소프트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 설계에서부터 그런 퀄러티된 부분을 인베디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